성품나라 어예예! 오늘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에 경청하신 예수님! 성품나라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품나라 2과 선생님의 말씀에 경청하신 예수님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경청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말씀, 성품나라에 있는 말씀 여러분 페이지 찾아보세요 성품나라 2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보금 2장 41절 말씀이에요 누가 보금 2장 41절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친구들 12살 친구들 손 좀 들어보세요 아 12살 친구? 예수님의 나이네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에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귀의 갈래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님들 중에 안재사 그들에게도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내사렛에 이르러 순정하여 받듯이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성품 나라 이과입니다 여러분 이과에 있는 말씀은 짧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스토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읽으시고 그리고 친구들 동생들에게도 읽어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12살 됐던 해에 6월절을 맞이해서 네 예루살렘으로 온 가족이 갔죠 6월절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절기와 갈래를 지키는 그런 민족의 큰 행사를 마치고 부모들은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떠난 거죠 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엄마 아버지는 어휴 우리 예수가 없어졌다고 엄마는 엉엉 우셨을 거예요 울고 있는 엄마에게 아마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진정하세요 우리 오던 길을 뒤돌아갑시다 예루살렘까지 가면 어쩌면 예수가 거기 있을지도 몰라요 하면서 왔던 길을 그대로 다시 간 거예요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그리고 온 식구들은 정말 어떻게 이제는 다시는 못 만나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면서 예수님을 찾아 헤매며 갔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은 너무 놀라웠어요 12살의 예수님은 묻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선생님이 물으시면 대답하기도 하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이면서 어린 아이 예수께서 그 어마어마한 율법학자들이랑 함께 있는 거였어요 이 모습을 본 엄마 아빠는 너무 놀라워서 어떻게 네가 여기 있을 수가 있어 말도 안 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너무 놀랍게도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몰랐습니까?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역시 예수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경청하는 태도를 함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공부 가르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듣고 있나요? 하품아가 껌을 쥐강쥐강 먹거나 아니면 졸거나 아니면 선생님 쳐다보지도 않고 딴짓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을 똑바로 선생님을 쳐다보고 귀는 쫑긋쫑긋 고개를 끄덕이면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집중하여 들은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우리를 가르치실 때 질문하나요? 선생님들이 질문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그런데 질문하는 거예요 잘 경청하는 사람은 잘 들었기 때문에 잘 질문하죠 질문하고요 그리고요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묻기도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이거는 왜 그런가요? 이렇게 물었던 거죠 경청의 태도는요 말하는 사람의 눈을 쳐다보고 말하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는 거죠 그리고 모르는 것 있으면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태도가요 아 당신 말 듣기 싫어요 아우 고만해요 이렇게 피하는 모습이 아니라 몸을 앞으로 그래서 말씀하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태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당신을 내가 존중해요 내가 더 하나라도 배우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집중해서 듣는 태도예요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내가 공부 못하고 싶어도 공부 못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선생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듣는 사람 왜 그 사람은 또 존중함을 받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그렇게 존중했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이 그런 태도를 보이셨던 거예요 어렵기도 하고 고리타분하기도 할 것 같은 그 율법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쳐다보면서 모르는 것 있으면 질문하고 언제나 말씀하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열린 태도로 듣는 모습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런 사람은 지식을 모아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을 존중했기 때문에 나도 존중을 받아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달랐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어렸을 때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어요 왜 그럴까요? 좋은 성품 때문이죠 경청하는 좋은 성품은 하나님과 사람을 더 귀히 여기는 첫 번째 되는 성품이 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성품이 됩니다 우리 성품 나라 친구들이 오늘 예수님처럼 이 경청의 태도로 묻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좋은 태도로 고개를 끄덕이고 열린 태도로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지는 예수님 닮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믿음, 소망, 사랑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닮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일법학자들과 눈을 마주치고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하나님 정말 열린 태도로 경청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집중해서 잘 경청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 사랑스러워 가는 그런 좋은 성품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품 나라 어예!